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스텐 설리번의 조경민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앞에 IDC 발표자님께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의 어떤 상위단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트렌드에 관련된 프리디키션이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그럼 이제 여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문제를 떼어낼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이쪽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첫 번째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리서치 메서드를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뉴 스택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모델 이런 차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의 어떤 메서덜러지 방법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통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지금 아래쪽에 박스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레이저 포인트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엔지니어, 그 다음에 CTO, CEO 이런 등등등의 리스트를 통해서 프라이머리 리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리서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저희의 진단을 통했고요. 그리고 그 진단의 방법론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테크놀로지 랜드스케이프, 애플리케이션 아날리시스, 그 다음에 패턴스 펀딩의 어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어떤 이니시티브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궁극적으로 이런 리서치 방법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어떤 전략적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스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특정 언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디벨러먼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는 한 어플리케이션이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거기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툴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는 IDC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죠. 앞으로도 뭐 트렌드는 AI 데이터 뭐 이런 식의 어떤 키워드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술 스택으로만은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 이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트랜스포메이션 왜 갑자기 올드 스택에서 뉴 스택으로 이렇게 전환이 좀 필요한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어떤 범주를 통해서 그 요인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하드웨어의 개발이 엄청나게 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저희가 말은 쉽게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이미 IoT라고 하는 그 엄청난 뭐 센서에서부터 네트워크 이제 장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IoT 환경에 어느 정도 포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유비쿼터스 드바이시즈랑 뭐 시스템스 오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양산하는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예전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에 저희가 사용했던 어떤 단순한 앱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복잡한 환경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는 디파인을 하는 환경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필요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이 새롭게 뉴 스택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앞서도 말씀을 좀 했던 키워드들이 같이 나오고 있지만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웨어러블 컴퓨링 그 다음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컨티뉴스 그러니까 cdci 그리고 모바일 인터페이스 이 정도의 에어리아에서 다양한 기기들 환경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진화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이 일곱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네 번째 이 앞에 네 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AI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성이 점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디벨로먼트 툴들이 이제 뭐 그때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혹은 OS 기반 리눅스 기반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으나 지금 이제 크로스 플랫폼 디벨로먼트 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비용과 시간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절약을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API의 활용도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계속 컨티뉴스 딜리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컨티뉴스 딜리버리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PWA라고 해서 그 웹이 마치 앱처럼 구동하는 이 활용도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코스트와 타임과 연결되고 있지만 이 어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이제 이제 로우 코드 디벨러먼트라고 하는 이런 툴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다음에 디멘전으로 저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키 디멘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로덕트 시스템 앤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메서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rganizations 앤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의 어떤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키 디멘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좀 트렌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프로덕트와 시스템과 서비스의 트렌드는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아키텍처들을 많이 양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 뭐 IoT, 빅데이터 앞서 말씀드렸던 뭐 IDC도 언급을 하셨지만 클라우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자일 이 에자일과 이게 에자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그 펑셔널러티가 같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걸 활용하는 그 펑셔널러티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와 메서드가 부각이 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이게 이제 나머지 뒤쪽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과 좀 레버리지하는 어떤 트렌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올가니제이션과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그 인터널 디벨로먼트보다는 이제 아웃솔싱을 하거나 오픈솔싱을 하거나 아니면 크라우드솔싱을 하거나 그 인터솔싱을 하거나 그래서 이 썰드파티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 속도를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운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크라우드솔싱이나 오픈솔싱을 통해서 외부쪽에 썰드파티에 조금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좀 드러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로덕트 시스템 앤 서비스에서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디 쪽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화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려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다 기업들이 이제 무빙 투월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올가니제이션과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이제 그 인터널 디벨러먼트보다는 아웃솔싱, 썰드파티 쪽에 어떤 디펜던시를 높이기 위한 쪽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세스와 메소드는 애자일 쪽으로 애자일하게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와도 연동이 되고 거기에 이제 데브옵스와도 연동이 되는 이런 전반적인 이 프로세스와 메소드의 이제 좀 진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제가 여기에 표시해놓은 것처럼 이 프론트엔드 사실 유저스 클라이언트 사이트죠. 클라이언트 사이트, 그 다음 백엔드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면 펑션 알러팅이 이제 뒤쪽에 붙는 거고요. 이 구조로 사실은 이제 이 뉴스택 디자인이 새롭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그 기술들이 이 뉴스택에 연관된 테크놀러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저희가 여섯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 핫하게 지금 주로 쓰고 있는 게 제일 상위 단에 있는 MEAN이라고 하는 미니라고 하는 테크놀러지의 집합체를 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엔드 테크놀러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디자인 그 스택에서 보신다고 하면 백엔드에는 그 노드JS, 파이썬,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테크놀러지에서는 앵귤러JS랑 뷰JS를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진화를 하면서 여기에 최적화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들도 필요하고 펑셔넬리티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었을 때는 그 모노리틱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UI와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한 통으로 묶여있는 데이터베이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저 모노리틱에는 저 데이터베이스의 판매자, 상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밴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한 통에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특성별로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이 가능하게 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재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특성을,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요약을 간단히 좀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모노리틱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1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업그레이드하고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좀 작았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이거 자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에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조금 커플도 되고 좀 이게 루즈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과 그 다음에 확장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단적인 베네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 이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재사용 가능성 그 다음에 리스크 리덕션이 그러니까 모노리틱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 고장이 나면 사실 전체가 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다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엄청난 버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떤 특정 서비스 형태에서 고장이 있다. 이제 그럼 그것만 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리덕션의 상당한 부분에 어떤 비용과 이 타임과 코스트의 절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확장성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모노리틱과는 비교가 안 되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리듀스 코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컨티뉴스 딜리버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모노리틱은 그게 좀 한계가 있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그게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건데 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이고 진한 파란색이 이제 뉴 스택 그리고 그냥 하늘색 계열이 이제 보통 올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얼마만큼 투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뉴 스택에 투자되는 그 비용 그 금액들이 훨씬 더 투자 금액이 훨씬 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드 스택은 이제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가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게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올드 스택의 메인테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뉴 스택의 어떤 이제 분야별 트렌드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보시는 그 노 에스큐엘 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 스택과 마이크로 서비스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여섯 가지 헬스케어, 파이낸스, 거버넌트, 그 다음 이커머스, 그 다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탈라컴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름의 애자일 그리고 피드백, 빠른 피드백,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객들의 다양한 서비스에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관여,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니즈에 따라 그걸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 뉴 스택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 산업군 전체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클라우드 베이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는 그 앞에 IDC 연사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클라우드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델, 티피카라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비즈니스 이벤트나 리커먼트, 그 다음에 아키텍처 스타일, 여기서도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역시 애자일,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데브옵스, 그 다음에 엑스큐션 플랫폼은 클라우드.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단계적인 모델을 가지고 진화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파일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마이크로 서비스와 애자일이 얼마만큼이 활용이 되고 있나 활용 정도를 좀 그래픽하게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먼저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애자일보다는 약간 덜 높은, 높은 측에 속하지만 약간 덜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자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약간 중간보다 중상에 속하는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거의 끝까지 가고 있는 그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뉴 스택과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스포티파이. 나름대로의 니즈, 자기네 비즈니스에 활용된 커스터머의 어떤 니즈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그 즉각 즉각 대응하는 어떤 자기네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뉴 스택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이제는 그 풀 스택을 활용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이었죠.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핀치폴크라고 하는 온라인 뮤직 매거진입니다. 그 다음에 드랍박스는 저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핏빛은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워치에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측정을 해서 송출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개발 테크놀로지 스택을 저희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풀 스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굉장히 좀 급하게 시간에 따라 좀 넘어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간략한 트렌드를 좀 살펴보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땐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세 가지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그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그 한 측면 또 하나는 프로세스와 메서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올가니제이션과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뉴 스택과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향후 앞으로 굉장히 표준화된 표준화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애자일 이 애자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예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이 애자일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객들의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그리고 민첩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것들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기능들 이제 데브 홉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컨티뉴스하게 딜리버리 하고 여기를 이노베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택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뉴 스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비용과 어떤 그 코스트 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 주신 조경민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그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서 소프트웨어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스택이 필요하고 그 스택별로 또 어떤 기술 연관 기술들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